유엔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 파견한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 24년 만에 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엔 민주콩고 안정화 임무단은 민주콩고 정부와 신속하면서도 단계적이며 질서 정연하고 책임감 있는 철수 계획을 담은 문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1999년부터 활동해온 민주콩고는 동부를 중심으로 투치족 반군을 비롯한 120여 개의 무장단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유엔군이 민간인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서 철군을 주장해 왔습니다.